퇴근하고 싶다 주사님 오세요? 네 아니 주사님 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? 대주씨 주사님 무슨 일이야? 아니 어제 해외 축구 보느라 오늘 새벽에 잤어 주사님 퇴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퇴근까지 8시 50분 남았어 오 다들 모여 있네 안녕 오늘 금요일아야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네 맞아요 정답 만났네 뭐해 빨리 들어와 어우 좋아 너야 우주로 오세요 퇴근하고 감성적인 이야기 정원 이야기 마당입니다 근데 정원박람회가 언저래요? 10월 3일부터 6일이래 넌 듣고도 몰라? 오늘 하루가 정말 기네요 난 이번 주가 길어 자자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 즐깁시다 게다가 우린 지금 사무실이 아니고 밖에 나와있잖아 내일부터 주말이라고 저거 봐봐 선선한 가을에 정원박람회라니 너무 낭만 있지 않아? 응? 하하하 beautiful 아 6시간 반 남았다 정원이세요 응 아 나 지금 밥 먹고 차 한잔 하려고 아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안가니 집에 가고 싶다 퇴근 시간까지 5시간의 고등 일부 아 팀장님 언제가 싫어 나 간만에 동창들이랑 불금 약속들 늦으면 안 되는데 아 51초 52초 53초 오늘 정시 퇴근해야 요가 수업 갈 수 있다 오늘 퇴근 후에 집가서 일단 신고 오늘 해외 축구 빗매치 경기까지만 보고 바로 자야지 오늘 다들 고생 많았어 금요일인데 얼른 퇴근다 하자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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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아이고 아 그 오늘 다들 고생 많았으니까 얼른 들어 들어가 나는 사무실에 잠깐 들여다갈게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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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나도 퇴근하고 싶다